혼자 하고 싶어니까. 야 야 야 야. 쉬어 쉬어. 제가 자존심에 스크래치 나서 그래. 진짜 왜 이리 가. 왜 이리 간다. 야 조심해 니가 빠져. 야 조심해 니가 빠져. 야 조심해 니가 빠져. 야 조심해 니가 빠져. 야 조심해. 아 야 같은 팀인데 넘어간 거 아니야? 어? 야 야 무서워. 불어 줘야 중심을 불어 줘야 돼. 중심을 불어 줘야 돼. 자 간다. 됐다. 중심을 불어줬어. 바른자. 바른자. 아리아. 으악!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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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에허어야. 이렇게 해 Indiana. 아하 basicallyia. 허거 마이러스. нения 허거 마이러스. 아 Gather Ihausen 플러스. 아 긴장돼. 아 긴장돼잖아요. 이거 기파랑 스쿼트 못 가져봤단 말이에요. 아동! 아우! 상현입니다 하하! 이야... ogene.. 핫 dale 있어요! 이야 형... 야 형! 헬 헬 헬! 잘 와있네 잘 와있냐! 이겼을 뿐 아니니? 도착! 형이 이제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형님. 이게 뭡니까? 오! 네? 신청각수! 마지막 교실입니다. 이곳에는 학교 북곳에 깁대에 직봉이 붙어져 있어요. 근데요? 하얀색 깁대가 여기 있습니다. 하얀색 깁대가 여기 있습니다. 30분 동안 깃발 뺏기를 하고 30분이 되는 시점에 깃발이 매달려있는 동아리가 승리를 하는건데 중간이라도 매달아서 1분 동안 버티면 승리할 수 있어요. 상대편에게 뺏기지 않고 두 깃대에 1분 동안 묶여있으면 여러분의 승리입니다. 승리가 나다가 기쁨을 찾는게 중요하네. 그렇지만 승리가 나는 경우에 뒤에 만약에 또 다른 팀을 넘어가면 에이 넘어가게 숨기나 나 죽어요! 맞죠? 중간에 저 팀들 볼링핀처럼 다 그냥 쓸어버린 형이에요. 위험님은 시작 위치는 여러분들의 각 반에서 시작할 거예요. 각자 다 달라요. 기, 대, 기, 본링, 이외 심장이 어려워 하.. 싸우고 싶어 싸우고 싶어 당장 저들의 깃발을 빼앗아서 우리 깃대에 매달고 싶단 말이야 지금부터 마지막 시간을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마지막 시간을 시작합니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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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일단 잠깐만 빨리 팀원들을 만나볼까요?